하루이니 한참이나 동안이 지나서 이렇게 뜨듯이 뒤를 이었다. 워낙 네 사람이 가까스로 집어오던 곳을 돌이서 집어오다니 힘이 부쳐서 그래 적잖이 시간을 끌었습니다. 우리 동무들 말을 들으셔야 하셨을 걸 그랬습니다. 다행히 우리와 만났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. 상군님께서는 동상을 입은 두로인의 꼬목게 부어른 손을 분갈아 쓸어보시며 안타까운 어조로 말씀하셨다. 면목이 없습니다.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지는 못할 망정 만나뵙기 전부터 걱정을 끼쳐드리겠...